증명해! 날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난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당신도 날 사랑하는지 증명해! 이게 어느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만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라고 증명을 하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자극적인 습관을 좀 고쳐보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로는 하늘에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을 하면서 왜 안 고치느냐고 인간이라면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결혼하고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변했냐고 증명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개명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의 자격을 증명해 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증명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온전하게 100% 준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는 율법을 100%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짓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 던졌다는 것을 증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증명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봐 증명해 봐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증명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하셨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랑을 증명하고 나면 또 다른 반대편에서도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47번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죄인들을 가르켜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할 때 이 죄인은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를 말하죠 그런데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 특정한 개인들에게 접목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리마테에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됐어요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테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을 했던 죄인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마테는 여전히 아직도 죄인인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마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 보였어요 아직 죄인되어 있던 마테를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들어서는 것을 통해 마테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직 육신의 연악함을 안고 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워 고기를 잡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마르톨로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초청을 하셨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되고 아직 원수되어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자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은 또 향유옥합을 깨트려 내어드린 여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도 죄인으로 표현이 되어요 바리세인 시몬의 동네에 살았던 죄 지은 한 여자는 아직도 그가 죄인되었을 때에 아직도 그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했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그에게 소중했던 값어치 있었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복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마르톨로스 개인에게 적용되어진 단어는 바리세인과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였습니다 멀리 따로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세리 그 세리도 여전히 죄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바리세인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 기도를 드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죄인이 누굽니까 또 다른 하마르톨로스가 누굽니까 삿개오입니다 사람들이 삿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근거렸어요 그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죄인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물질 사용의 원칙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어요 하마르톨로스 중에 가장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 믿음을 고백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을 더 감당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 간 이후에 디모대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마르톨로스 중에 가장 하마르톨로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의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자신의 죄됨을 더 처절히 느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마르톨로스이지만 여전히 하마르톨로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해 보여주셨다면 우리를 향해 증명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시를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로 결실해야만 합니다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토비세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혹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웃으시는 것은 저도 염려해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를 없애려고 인생은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은행의 잔고를 누려보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없애보려고 식후에 한 움큼씩의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보험으로 보장하며 위로받아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방안들을 찾아내어 걱정과 염려를 없애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물질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관리해가는 내 건강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파 제가 유리창 깨뜨렸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 때문에 그 유리창 깨어진 집에 주인 아저씨한테 혼줄이 나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염려를 안고 있는 걱정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가져가서 아저씨 제가 유리창을 깼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 상하겠어요 기분 안 상하실까요? 사고 치고 와서 이놈이 아빠만 찾는구나 라고 혼만 내실까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거리를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야 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번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가지고 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나 걱정거리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다 쏟아 내놓지만 다 쏟아 내놓고 돌아갈 때는 다 싸들고 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보따리들을 다 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문제를 주님이 신이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그늘 안에 그 문제를 내려두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내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저 주실 것이기에 가볍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맞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분 맞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면 주께서 그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분 맞습니까? 우리를 바닷길이 아니라 광략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게 하시고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형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실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증명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일 믿음의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칠 수 없을 만큼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명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해결함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돕는 은혜를 입어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키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